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진희쌤 난진입니다. 고위 친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여름방학을 앞두고 이렇게 퀘스트로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학습업 퀘스트 그래도 조금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7월 1일인데 진짜 어떻게 벌써 7월이 됐지?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 빨리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7월 1일에 예비고일 친구들, 고일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이 여름방학 학습업 퀘스트를 같이 찍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이나 고일 친구들한테는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우리 고일 친구들한테도 이런 뭔가의 안내 그리고 지침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긴 했지만 그 전에 먼저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면 지금 아마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미친듯이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야 얘들아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다 이거 지나면 니네 고3이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너는 이런 거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시기야. 하면서 얹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안 들어서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정말 기분 싱송생송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정말 어른들 말대로 우리 이제 이거 지나가면 고3 코앞이고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그러한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되게 예민하고 지금 너무 진짜 무슨 파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도 있고 DM도 많이 오고 질문 게시판에 상담글도 많이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친구들한테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처음 들어올 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고3쯤 되면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쯤이면은 뭔가 이제 나는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지금 그것과 반대로 또 나의 어떤 상황을 돌아보면은 해도 해도 성적이 계속 그대로인 것 같고 이제 좀 있으면 고3 코앞이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마음은 항상 학생 때랑 똑같은데 이쯤 되면 뭔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 근데 늘 똑같네 이런 생각을 어른이 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막 나만 내 생각대로 이만큼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안 됐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을 텐데 모두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막연하게 괜찮아 힘내 이런 말 해주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은 거 맞지만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은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좀 다독다독 해주고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우리는 각자 나만의 속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각자의 방향을 잡고 나만의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왔지? 돌아보세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나? 지금 이 시기에 이거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이것만 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속도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 속도에 맞는 공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고2면 이 정도는 좀 공부하고 이런 강의는 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나의 수준이나 나의 상황과 나의 속도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강의들을 듣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다면 지금은 잠깐 멈춰야 되는 때인 거야.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보세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보자. 생각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는 거죠. 이걸 해야 이제 괜찮은 게 계속 더 나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다가 바로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뭘 생각할까? 일단 세 가지를 내가 뽑아봤어. 첫 번째는 지워야 돼.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야? 라는 후회의 감정. 불안정한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지워야 돼. 부정적인 거?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지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야 돼. 내가 이때쯤까지는 이 정도로는 발전하고 싶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내야 돼. 내가 아주 높은 꿈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꾸준하게 공부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좀 달성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좀 그려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준비해봤어. 일단 첫 번째는 포기를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제일 많이 보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야, 나는 이제 내신 망해서 갖다 버려. 이런 애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내신 완전히 버리고 난 정시파야 라고 하면서 막 수능 공부만 해. 그러면 너무 위험한 선택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수능에 더 잘 맞아. 나는 내신이 더 잘 맞아 하는 친구들이 각자 있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 나에게 저 다음 문을 열 수 있는 티켓이 두 장이 있는데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두 번의 기회를 왜 굳이 버려? 저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는데 왜 우리는 한 번의 기회만 손에 쥐고서 이거 안 되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달달달달 고리면서 불안정하게 사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생각해봐. 나만의 속도. 내가 지금 기초를 다져야 될 땐지 심화를 해야 될 땐지를 너네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수업을 들어보면 알잖아.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 보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기초로 가야 돼요. 자존심이 상해. 나 고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수능 기초를 공부를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마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워야 되는 거지.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야 돼요. 솔직하게.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을 공부하는 게 맞나. 꼭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기초를 다질 거냐. 심화로 발전시켜 나갈 거냐의 방향을 지금 딱 정해야 돼. 지금 정하고 그것에 맞게 이 짧디 짧은 여름방학. 깔차게 보내야죠. 여러분. 기초가 필요한 친구들은 수능 기초 같은 강좌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점수가 별로 잘 나오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차분히 체크하고 다져야 돼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면 이 정도 약점 파악하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심화를 할 친구들은 문제풀이를 이제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내가 포기하지 말라고 한 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연결을 좀 시켜보자면 내신 대비 지금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는 이제 보통은 문학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선생님이 1학기 강좌의 문학을 여러 강의를 이제 열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공부해보니까 어땠어? 문학 공부해보니까? 혹시 그런 거 느끼지 않았니? 문학 시간에 공부했던 거 모의고사 작품에 나오잖아요. 그 이때부터는 내신과 수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신에서 공부하는 게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신 대비를 통해서 내가 많이 아는 범위를 넓혀가는 거야. 넓혀놓고 거기에다가 수능형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걸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2학기에는 보통 독서하고 언매를 합니다. 내신 독서하고 수능 독서는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내신 독서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내신 독서는 내가 조금 비문학에 약간 자신이 없어.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미리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언매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매는 그대로 수능에 그대로 나오잖아. 문법이라는 건 내신에서 수능이 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금 미리 들어놓고 여러분들이 2학기 내신 시작하면 복습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복습을 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한 바퀴 정주행 할 때는 좀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2회차, 3회차 하다 보면 속도가 쫙 붙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대비를 지금 여름방학 때 너무 빡세게 말고 하나씩 하나씩 좀 꾸준히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게 내신을 좀 대비를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한결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2학기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내신도 수능도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둘 다 가져가긴 하겠는데 내신이 너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면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 고3 올라가서 걱정이 한결 덜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다. 뭐 아주 그냥 지금 앞으로 너네 곧 있으면 고3이다. 이런 얘기 듣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로 그 무엇도 놓치지 말고 후회하는 감정은 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방향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정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다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정말 많이 지금 만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지금 자신감이 넘쳐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서울도 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차분하게 이런 감정을 좀 버리는 게 필요해. 우리가 공부로 하는 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성적으로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끈기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자만하지도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거 솔직하게 정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에 이제 들을 수 있는 강의들 준비를 해놓고요. 또 2학기 내신을 위해서 같이 또 달려가 볼 테니까 우리는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